저도 이상한데 제가 저를 봐도 이상한데 남들도요 다들 가관이죠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되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도 또 얘기하면 중생심이 삐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남이 지적하면 싫을 것 같으니까 함부로 못해서 참다 참다 결국 나갈 때가 있어요 한 번 참다 참다 나가는 것도 사실은 그 전부터 지적을 해드리는 게 더 도리에 맞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참다 참다 나가는 것도 사실은 찜찜하죠 좀 더 미리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몰려서 해드리는 게 내가 또 책임을 다 못했구나 이러고 자책을 합니다 지적할 때 저도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지도를 못해드렸구나 내가 좀 부덕했구나 자책하면서 그런데 이제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해드리면 뻔히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그걸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게 되는 경우니까 대신에 그 부분만 고쳐 달라는 거고 그 부분만 고치시면 레벨업 하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잘 수용하시면 여러분 공부 하신데 정말 도움 되실 겁니다 학당 카페에서 놀고 막말 해보세요 이 톡톡에서 막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그냥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는데 지적이 안 나온다 그럼 공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학당에다가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보시면서 지적이 나오면 아 역시 나도 찜찜했는데 여기 찜찜했구나 진짜로 바로 나오겠죠 서로 불편한 문제예요 지적하고 지적받고 다 불편해요 지적 즐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나 홍의각당 사람들이 지적 즐긴다 그러면서 소시오패스죠 지적이 뭐가 즐겁겠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 엄청 스트레스 받으니까 멘토들도 저한테까지 와서 상담하고 가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? 그 부분만 고치시면 여러분 레벨업이다 왜냐하면 멘토까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한테도 물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수행을 전혀 안 한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뭐 하나 고치고 싶은 게 있는데 뭘 고쳤으면 좋겠냐 여러분 확 지적해 줄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고치시면 레벨업 돼요 도인 아니어도 다 알아봐요 여러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똑같죠 저만 모르고 남들 다 알고 있는 저의 단점이 있겠죠 그거 고쳐야 레벨업이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돈 받고 해드립니다 돈 받았으니까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돈 안 받아도 해드리지만 왜냐하면 지도 받는 관계가 형성되면 해드려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사실 돈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지만 아까 그 얘기는 좀 농담 섞어서 한 거고요 책임감을 더 갖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얘기 경전에서도 얻기 힘든 뼈와 살이 되는 말씀 같다고 제가 보살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되게 힘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 힘들어요 이게 편한 게 없어요 지적하는 게 편할 데가 없어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 때문에 될 예정이와ờily 지적할 맡은 일정은 navy가 로고들일에 등eg ki 아이 nächsten 저에게 profit한 게 hairy 네가 복잡한 게 warming 알아부탁하 commentaires 확인해 봅시다 scripts 익숙ать 법 천천적 시제 너희itan stellt 시작 advance 순은 벅 네가 일정의 Certainly 내가 area reflected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